2014년 7월 5일 전국에 오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힙합에 대한 리얼리티를 촬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 리얼리티를 촬영하면서 힙합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렸다. 그래서 힙합을 즐기고 재미를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숙소가 너무 더러워서 세탁소팀, 장보기팀, 집총소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져서 촬영을 했는데 나는 세탁소팀이 걸렸다. 오랜만에 셀프 세탁기를 돌려서 되게 추악이 생각나며 즐거운 촬영이 되었다. 그리고 촬영을 마치고 오늘 다음 앨범 녹음을 했는데 녹음 환경이 되게 힙합이다. 그래서 녹음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 내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기대가 된다. 그래서 난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잘 자겠다. 2014년 7월 올해 천국의 무릎 끝.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